안녕하세요. 내손하늘 박물관 세 번째 온라인 전시 해설을 들려드릴 나도 큐레이터 8기 행복함을 드리는 이정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잠시 휴관 중인 소성박물관은 이렇게 온라인 전시로나마 여러분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별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2016년 특별전 이후 소성박물관이 어떤 연구를 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내포된 의미와 성과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은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호주 메시가족의 한국 소풍 이야기 두 번째 그들의 사진과 기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들의 사진과 기록을 살펴보기 앞서 저희가 전시 부제목을 칭할 때 왜 그들이라고 말했을까요? 바로 메시가족과 지역 사람들 그리고 전시를 관람하는 관람객을 모두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소성박물관 2층 휴게공간에 전시된 사진들은 모두 지역민들과 관람객들이 제공하여 모두의 추억을 전시했습니다. 관람객과 메시가족의 사진과 기록을 담았기에 특별전 부제가 그들의 사진과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면 전시를 관람하시는 동안 그들의 일생의 의미가 더 풍부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 이제 대체 메시가족이 어떤 가족이며 과연 이들이 남긴 흔적들이 무엇인지 저와 함께 이야기 소풍을 떠나볼까요? 이분들은 온라인 전시 첫 번째 시간에 먼저 소개 드렸는데요. 메견시인 제임스 맥켄지, 매부인인 메이리 켈리입니다. 메이리 켈리는 제일 친한 앨리스 리븐과 함께 제임스 맥켄지보다 한국에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외국에 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겠죠? 그래서 메리 켈리와 앨리스 리븐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여기 사진 속 가운데 박신현이라는 분께 한글을 배웠는데요. 외국인에게 한글을 가르쳤다니, 박신현은 영어에도 능통했던 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박신현은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는데요. 실제로 메리 켈리의 일기장에서는 내가 지금 한국어를 배우는 건지, 인내심을 배우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라고 나와 있을 만큼 메리 켈리와 앨리스 리븐은 한국어를 배우는데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한국어를 배운 메리 켈리는 동료 성교사들과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였고 여러가지 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재미있는 기록들이 있는데요. 메리 켈리는 한국인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안쳐두고 치마를 열어보기도 하고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이 푸른 눈의 외국인이 대체 뭐하러 한국에 왔을까? 라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본다. 라고 말이죠. 더불어 제임스 맥켄지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나는 기적과 같은 환영을 받았다. 라고 말할 정도였는데 한국인들이 제임스 맥켄지에게 어르신 평안히 여행하셨는지요? 라며 허리를 굽히고 극진하게 대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임스 맥켄지는 조선에 들어와 메리 켈리를 만나게 되고 둘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후 부산에서 첫째 딸인 매헤란과 둘째 딸인 매헤형을 낳게 되는데요. 매부부의 자녀들인 이 두 사람이 부산 좌천동 출신이라는 점이 참 특이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들에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매부부의 첫째 딸이었던 매헤란이 작성한 기록 중 메리 켈리가 매헤란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네 아빠랑 결혼할지 몰랐어 라는 엉뚱한 말을 하죠. 그때 당시 동료 호주 선교사들은 제임스 맥켄지가 당연히 클라크라는 여인에게 관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메리 켈리에게 청혼을 했다고 합니다. 메리 켈리는 고민 끝에 제임스 맥켄지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메시 가족이 형성이 되어 한국 이름인 맥연씨와 매부인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맥연씨는 나환자들을 위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부산나병원의 운영입니다. 그 당시 나환자들은 다른 나환자 수용시설에 가기보다 맥연씨가 있는 부산나병원에 입원하기를 더 희망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부산나병원에 입원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 맥연씨의 집 앞에 줄을 서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나환자들이 부산나병원을 낙원 또는 천국이라고 불렀던 기록도 남겨져 있습니다. 부산나병원은 공간이 너무나도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모든 환자들을 수용할 수가 없었지만 심각한 환자 먼저 받아들이면서 모든 나환자를 치료해주려 힘썼습니다. 처음엔 부산나병원에서 나병을 먹는 약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먹는 약으로 치료를 한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사진 속 모습처럼 대풍자유주사를 맞는 치료법으로 바뀌고 26% 정도였던 사망률이 1.5%까지 낮춰지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맥연씨는 증상이 조금 덜 심했던 나환자들을 훈련시켜 본인들이 직접 치료할 수 있게끔 의료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부산나병원은 단순히 치료를 위한 곳이 아니라 부산나환자촌을 형성하여 이들이 실제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치료를 넘어서 그들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에 대해 나환자들은 맥연씨 가족에게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비용 대부분의 나환자들이 스스로 부담해서 기념비와 문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선물을 했고 맥연씨는 그들의 선물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추가로 맥연씨와 기념비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맥연씨는 기념비를 보며 감동인 마음과 묘한 기분이 동시에 들었다고 합니다. 맥연씨는 기념비를 보고 이 비석은 마치 공동묘지에 있는 비석 같다 라고 말했던 재미있는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사실 기념비를 만들 때 맥연씨는 눈치를 채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성의를 위해서 모른 척했다는 세심한 배려의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도 나왔던 부산 나병원 기념비도 있습니다. 이 기념비는 국가등록문화재 제781호로 등재되었습니다. 이 기념비는 한국호주 130년 민간교류사 중 첫 국가문화재로 인정받아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당시 나완자들 처지나 인식도 당연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대한 괴소문이 돌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완자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으니까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인식도 안 좋았겠죠? 그런데 과연 나병은 유전병일까요? 아니죠. 나병은 전염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완자의 자녀들이 건강하더라도 언제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메리 켈리는 아이들을 모아 건강한 아이들을 위한 집을 개원하게 됩니다. 이 건강한 아이들을 위한 집은 단순히 아이들을 위해 숙식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커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떻게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가까지 생각을 해서 학교도 보내주고 여러 교육도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건강한 아이들이란 명칭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아이들을 위한 집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픈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건강한 아이들을 위한 집이라는 명칭 대신 부산진고아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면 맥연씨와 매부인 외에도 제일 왼쪽에 있는 소년인 변종택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변종택은 재봉사로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진은 변종택이 성장한 모습입니다. 매우 건강하게 잘 컸죠? 박이순이라는 소녀도 있었습니다. 건강한 아이들을 위한 집에서 자라면서 진주에 있는 간호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그만큼 매부부가 얼마나 교육에 힘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 한 명이 더 등장합니다. 이분 이름은 김칠봉이라는 인물이고 그 밑에 보면 그의 부인이었던 정시안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칠봉은 나중에 일심병원을 만들 때 건축을 담당했던 인물이기도 하는데요. 김칠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병원 건축에 대해 다루는 다음 주에 나온다는 점 미리 기억해 주세요. 시간이 지나 어느덧 1938년도가 됩니다. 이때는 일제가 당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있던 모든 외국 선교사들을 추방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메시 가족도 그 대상 중에 포함이었어요. 여러분, 자신의 친한 친구 혹은 내게 도움을 많이 주었던 친구가 갑자기 떠난다고 하면 무슨 기분일까요? 많이 속상하고 슬프겠죠. 당시 나환자들이 바로 그런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나환자들에게는 제 2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였고 자신들이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 도와준 분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선물을 주고자 모두가 조금씩 돈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이 모여 여행가방 3개를 선물하게 되는데요. 맥연 씨의 여행가방은 다시 1952년도에 매자매가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들의 여행가방이 됩니다. 그만큼 부산 나병원의 환자들과 건강한 아이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메시 가족의 마음이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실제 메시 가족이 사용했던 여행가방은 현재 소성박물관의 실물을 전시 중이니 직접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호주로 메시 가족이 돌아갔다고 해서 나병 환자들과의 인연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건강한 아이들을 위한 집에 살았던 아이들이 매부부에게 보냈던 편지의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특히 변종택의 편지가 인상적인데요. 자기가 일본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번 방학 때는 다시 돌아가 아이들에게 봉사를 할 거다라는 말도 남기면서 자신이 자라온 환경에 대한 애틋함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종택이 남긴 편지 중에 보고 싶은 어머니, 어머니, 저는 죽어서도 어머니를 잊지 못할 거예요. 라는 내용이 있는데 메이브인을 진심을 다해 어머니의 존재로 보시며 곁을 떠나 있는 변종택의 마음이 어땠을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아이들의 아이들과 매부부는 서로 친자식, 친부모처럼 극진히 여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이 아이들이 점점 성장했을 때의 모습을 메시 가족들에게 사진을 보내주어 이들의 인연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 가족과 그들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우리에게 대가 없는 사랑을 주는 메시 가족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메시 가족이야말로 진정한 우리들의 영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잠깐 그들의 일생을 보았는데요. 다음 소풍에서는 한국 전쟁으로 혼란한 한국에 다시 돌아온 매자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풍부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니 모두 관심을 가지고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손안의 박물관 세 번째 소풍을 함께한 이정민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소풍에서 만나요!